지푸라기 신앙 그리스도의 나라가 전진하든 후퇴하든 무관심한 신자들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들의 관심 밖에 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나라 일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고 그 나라와 관련하여 어떤 수고나 희생을 하지 않으며 그 어떤 위험도 무릅쓰지 않으려 한다. 공관보금서에는 문화와 달란트 비유가 나온다. 문화 비유는 여리고에 가셨을 때 삿개호의 집에서 하셨고 달란트의 비유는 다른 장소에서 말씀하셨을 것이다. 문화와 달란트는 헬라와 로마의 화폐단이다. 문화와 달란트의 금액은 얼마인가? 장사하라 맡긴 금액은 얼마인가? 문화 비유에서는 열 명에게 각각 열 문화를 주면서 내가 올 때까지 장사하라 맡기셨다. 달란트 비유에서는 한 종에게 다섯 달란트, 한 종에게는 두 달란트, 다른 종에게는 한 달란트의 재산을 장사하라 맡기셨다. 금액 차이가 많은데 문화는 은사가 적은 사람들의 비유, 달란트는 은사가 큰 사람들을 위한 비유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장사한 수익에 대한 결산은 어떻게 되었나? 문화 비유에서는 능력에 따라 차등 보상을 하였는데 보상의 법칙이 적용되었다. 보상의 법칙은 천국의 비밀들 중 하나다. 누가 얼만큼 노력하고 최선을 다했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들은 그들의 행위에 따라 상급을 받게 될 것이다. 열 개 고울이나 다섯 개 고울을 다스리는 권한을 주셨는데, 이는 게시록에서 언급한 왕노릇과 연관되어 있을 것이다. 달란트 비유에서는 두 배의 이익을 남긴 종들에게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는 칭찬을 받았다. 물론 달란트 비유에서도 차등 보상 제도가 적용되었을 것이다. 달란트 비유에서는 그들이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 고천국에 들어간 축복 자체를 묘사했다. 충성한 종들에게는 두 가지 상급이 모두 적용될 것이고, 남긴 것은 모두 그들의 차지가 되지만, 게으른 종의 것은 있는 것도 빼앗긴다. 어떤 신자들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만족합니다 말하는데, 가보면 알게 될 것이다. 마치 나는 새끼 밥 먹는 것만으로도 만족해요 말하는 사람과 같은 표현이다. 또 어떤 신자들은 천국에 무슨 차등이 있겠느냐, 모두가 평등할 것이다 말한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의도를 잘 깨닫지 못한 탓인데, 순종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깨달음을 전제로 한다. 바로 이익을 남기지 못한 악하고 게으른 종들이다. 심각한 교훈은 이런 신자들이 주인의 즐거움에도 참여하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들을 일컫는 호칭이다. 이 쓸모없는 종을 바깥 어둠 속으로 내어 쫓으라. 거기에서 통곡하여 이를 갈게 될 것이다. 마치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에게 하신 말씀과 같다. 이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그들은 단지 상급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끝나지 않았다. 아예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한 것이다. 무익한 종의 최종상태는 공력이 나타날 때 쭉정이처럼 불타없어지는 지푸라기 신앙이다. 그러나 충성되게 일한 자들이 고백하는 것을 보라. 주인이여 당신의 한문화로 열문화를 남겼나이다. 내가 열문화를 남긴 것은 내가 열심히 일한 덕분이 아니라 당신이 주신 한문화 덕분이라고 고백한다. 청직인은 재물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주인이 맡긴 것을 관리하는 위탁관리인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악하고 게으른 종이 고백한 것을 보라. 당신은 까다로운 사람이라 두지 않을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둔 아이다. 악한 종은 핑계를 대고 주인을 험담할 뿐 아니라 어떤 감동도 주지 못한다. 현대교회에서도 천국의 비밀에 대한 초점을 잃게 만드는 이런 악한 종들의 말을 종종 들을 수 있다. 뭘 그렇게 광신자처럼 열심히 하나?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니야. 율법주의자들 같으니라고. 열심히 하는 자들이 꼭 남을 험담하고 교만하더라. 그들은 여러 모습으로 핑계를 대고 오히려 열심히 있는 신자들을 험담하며 교회를 손상시킨다. 왜 가지 말라는 위험한 나라에 가서 성교를 한단 말이오. 십계명과 십일주는 율법처럼 폐지되었습니다. 날라라 방언은 귀신방언이오. 그들은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주위에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은 채쳐둔 상태다. 그들도 열매 없는 열심은 있어서 설득력이 있어 거진 영성의 추종자들이 북적된다. 쉽고 편하고 안락한 길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으니 우리가 할 일이란 없다고 말한다. 그들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라고 설득한다.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된 것은 누가 한 일인가. 가난한 자들을 누가 구제해 주어야 하고 착한 행실로 비추는 세상의 빛은 누가 되어야 하는가. 주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십시오.